안녕하세요. 다육의 행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다육에서 또 행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스다육에서 화분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오늘은 선물을 많이 드립니다. 예음분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할인 대신에 이렇게 3개씩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국산 수제분을 이렇게 하면 4 플러스 3도 됩니다. 5 플러스 3도 되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선물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세트는 5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원 하고요. 이게 6.5가 나오고요. 12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같은 도양분으로 이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너무 귀엽고 감직하죠.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요. 2번 세트도 5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6.5가 나오고요. 11cm가 나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쭉 있고요. 이것도 6만원으로 세트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선물로 하나 드립니다. 3번도 도양분으로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11.5가 나오고요. 9cm가 나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요. 색깔 노란색감 있고요.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 8천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셔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4가지 색감, 꽃 색감이 있고요. 이 아이를 하나 또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도양분 이렇게 하나씩 같은 도양분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요. 4번 세트는 5개로 이렇게 4번 세트는 5개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색깔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색감이 되어져 있고요.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13.5가 나오고요. 높이는 7cm가 나옵니다. 이것도 도양분으로 살짝 농합은 너무 귀엽죠.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너무너무 깜찍하고 예쁘더라고요. 6만원에 이 선물을 하나를 드립니다. 5번 세트는 4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6.5가 나오고요. 높이는 12.5가 나옵니다. 이거는 캐릭터합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고요. 이거 4개가 6만8천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4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 노란색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세트도 6만8천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6번 세트는 여기 락폰으로 되어져 있고요. 5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5개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수제분을 이 두 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문구리같이 되어져 있고요. 거품 기법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두 개를 오 괜찮죠? 이게 보통 정도 됩니다. 한 9c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개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거는 9.5가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4cm가 나오고요. 이거는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5 플러스 여기 두 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6만6천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락이나 아니면 예음분 같은 경우는 활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선물을 그 대신 드립니다. 이렇게 선물을 두 개를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음분 같은 경우에는 활인을 못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 넷, 여섯, 여섯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수제분을 세 개를 수제분을 세 개를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7번은 여섯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여기가 10cm가 나오고요. 높이가 9cm가 나옵니다. 색감은 이렇게 여섯 개가 다 틀리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제분 세 개를 또 선물로 받으시면 됩니다. 8번 세트는 다섯 개가 이렇게 색깔별로 다섯 개가 세트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원 하고요. 이렇게 다섯 개 세트에 이 세 개가 수제분이 갑니다. 국산 수제분이 가고요. 이거는 이제 굽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되어져 있죠. 거블 기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섯 가지 색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이렇게 11cm가 나오고요.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 다섯 가지 색감에 세 개를 더 드립니다. 9번 세트도 여기가 새로 나온 이 디자인이죠. 네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 가격은 7만 2천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3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가 나옵니다. 이거 네 개를 한 세트를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수제분을 세 개를 드립니다. 이거는 창신기나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약간 둥근 사각 정도 되는 아이들 4 플러스 3이 됩니다. 9번 세트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0번 세트도 다섯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기본이죠. 이거 예음분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10.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가 나옵니다. 사이즈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섯 개, 한 세트 이렇게 다섯 개가 세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수제분을 세 개를 드립니다. 5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식분이에요. 휴식분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7만 2천원 합니다. 사이즈가 좋죠. 11.5cm의 높이가 11cm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석이 있죠. 구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하얀 바탕에 이 색감도 있고요. 노란색 바탕에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세트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또 수제분, 너무 깜찍하죠. 이거 두 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트가 되어져 있는데 3 플러스 3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거가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 귀엽고 깜찍합니다. 이렇게 수제분 이렇게 국산 수제분 이것도 큰 것도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깜찍한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거 두 개를 더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세 개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가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분도 세 개를 주문을 하시면 7만 2천 원에 되어져 있는데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12번도 여기 예음분에서 나오는 약간 작은 미니 롱사각이죠. 미니 롱사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섯 개가 세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개 색깔별로 이렇게 여섯 개가 되어져 있는데 6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1cm가 나옵니다. 여섯 개를 주문을 하실 경우에 이거 세 개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깜찍합니다. 그래서 6브라스 3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가격은 6만 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13번은 4개가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4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 원하고요. 4개를 주문하실 경우에 이거 3개를 수제분을 이렇게 3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기는 8.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1cm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죠. 이걸 제일 많이 또 사용을 하시죠.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색상은 이렇게 4가지 색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이거 기본으로 이제 가격 6만 원에 되어져 있는 아이들 13번 세트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14번 세트도 이렇게 5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거죠. 살짝 큰 아이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14번도 보면 5개가 세트가 되어져 있고 6만 원에 되어져 있고요. 3개 수제분을 3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5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 가로가 11cm가 나오고요. 높이는 여기가 11cm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도 새로 나온 사이즈예요. 꽤 크죠. 11cm에 11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굽세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색감 이렇게 화려한 원색적으로 이 빨간 화분도 나와져 있습니다. 위에가 살짝 넓어서 이 아이들도 좀 큰 것도 잘 심을 수가 있겠어요. 색깔은 이렇게 5가지 색상이 이렇게 주황색까지 5가지 색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이것도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도 크면서 가격 5개가 6만 원 하고요. 수제분 3개를 더 드립니다. 15번은 5개가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예은분 5개가 세트로 되어져 있으면서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 3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5뿌라스 3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만 원 합니다. 여기가 가로가 11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5가지로 색깔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5뿌라스 3이 되어져 있습니다. 16번도 5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5개 플러스 2입니다. 2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새로 이렇게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 사이즈 참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와져 있어요. 거품 기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11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큰 아이들만 보다가 이거 작은 아이들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 색감이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5가지 색감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5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거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된 소분 정도 되죠. 콩분보단 큽니다. 이 사이즈를 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5개 주문하시면 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17번도 가로가 13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0cm가 나오거든요. 4개 세트로 17번도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8,000원 합니다. 4개 세트를 주문을 하실 경우에 이것도 이렇게 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가 13cm가 나오고요. 이건 좀 크죠.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넓어서 이렇게 군생들 심어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요. 이 색감이 있고요. 색감은 4가지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은 4가지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4개를 주문을 하실 경우에 여기 서비스로 2개를 더 드리니까 4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가격은 68,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다육에서 이렇게 예음분 락분도 있고요. 예음분도 있고요. 도앤도도 있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서 할인 대신에 이렇게 선물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좀 하셔서 또 예쁘게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